어릴 때부터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꿈을 탐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. 마포구에서는 꿈나무들을 위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 지난 18일에는 성산중학교 학생들이 구청을 방문해 공직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경험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직업체험을 했습니다. 최보슬 기자입니다. 지난 18일 마포구 중학생 대상 공무원 직업체험으로 성산중학교 학생들이 구청을 방문했습니다. 먼저 시청각실에서 공무원 선서, 보안서약, 체험에 임하는 각오와 소감을 발표했습니다. 구정 홍보동영상 시청 및 선배 공무원 특강을 듣고 난 뒤 구청을 견학했습니다. 인터넷 방송국을 시작으로 하늘도서관, 대회의실, 교육청소년과, 통합민원실, 구의회, 보건소, CCTV 통합관제센터 순으로 견학을 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직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경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프로그램인데요. 20명 내외의 학생들이 구청 내 다양한 부서 및 시설을 견학하고 체험해 보므로써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성격을 알 수 있었고, 현장에서 하는 일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.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.